네, 반갑습니다. 제가 MBN 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동국산업을 제가 전화 출연했었을 때 편입을 했는데 갑자기 호가창이 좀 멈춰가지고 제가 방송사고 날까 봐 급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잘못 얘기를 말씀드려서 아무튼 사실 하루 만에 15%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1차 목표가 수익률이 2%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아무튼 급등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좋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최근에 동국산업뿐만 아니라 에코앤드림이라는 전구체 쪽 관련해서 증설 효과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도 편입을 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20%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 동국산업 그리고 최근에 SL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조들 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는 저는 약간은 조금의 비중을 줄여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고점이었다면 전량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선은 이번 주에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또 특히나 ECPI나 FMC 회의, 특히나 점도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수익을 좀 챙겨두시고 나머지로 더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알테우젠이 오늘 18만 원을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55% 정도까지 수익권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 중에 수익난 것만 또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도 또 모든 매매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내역 공개해 주시면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 하다 보면은요. 생취소 특성상 매일 종목을 갖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사실 목표가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손절 없이 주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최근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나 아니면 태광 특히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밤 애플 WWDC와 관련해서 약간 이 세로 뉴스 라고 할까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주면서 인터플렉스 또한 이렇게 조정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거 리뷰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과 터치 됐을지라도 제가 인터플렉스는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애플 쪽 관련된 이슈 어떻게 보면 세로 뉴스와 관련해서 좀 장태홍봉이 나왔지만 저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한두 발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삼성 XR 쪽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또 7월 달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주게 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방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반응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종목은 추가적인 눌림이 좀 나오더라도 우선은 그 일정까지는 바라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자체가 10개, 10개 다 못 올라갑니다. 손절가 꼭 지켜주실 분들만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손절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기 낼 수 있는 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렸을 때 그 다음 스텝에서 꼬여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다음 반등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리뷰할 종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 앤 드림 꿈을 꾸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한테는 이 종목이 제가 1차 목표가 이미 도달을 했던 상황이고요. 저는 항상 제가 포트에서 편집한 종목들 중에서 지난달에도 최고가 수행위 1등과 3등 기업이 제 포트에서 나왔습니다. 실리콘트 200% 갔고요. 선진 미트 사이너스도 125% 정도 올랐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주도주를 잡는다라는 부분들은 특히나 또 추세 상승에 초입부 간에서 잡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감내해야 되는 그 변동성, 즉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변동성 대비해서 내가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는 자리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저는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요. 상승장에서도 충분히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아웃포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도 짤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매매 내역 공개하는 거는요. 사실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련의 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자, 우선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사실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28만 7,500원, 종목명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연속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쇼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과연 김태훈 매니저가 최근 1년 동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3일 연속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도 제약바이오 업종,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김태훈 매니저가 그동안 많이 안 했던 섹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최근에 에스티팜이나 바이넥스와 같은 CDMO 기업들도 올라갔듯이 2차전지 섹터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으면서 감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더 먹을 게 많은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이번 달에 한번 잘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차전지 섹터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투심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화장품 쪽 관련된 종목들 보면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대부분 종목들 급등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 수출이 잘 나왔다, 이제는 뭐다라고 하면 막걸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도 테마, 특히나 이 주도 업종의 판단을 할 때는 결국에 군집성입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뭔가 민감도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체임이 어느 정도 투심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쇼 매니저분들께서 지금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오늘만 벌써 세 분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저희 생쇼 매니저분들은 사실 과거에 2차전지 섹터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체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스럽지만 하반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600억 정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율 거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하반기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도 아니고요. 3중바닥도 아니고 4중바닥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최근에 한 25만 원 전후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가격에서 이제 좀 추세를 돌리는 자리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면서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GM의 주가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에크녹스나 아니면 EV3라는 전기차 보급형 모델에 대한 출시가 앞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동사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공개 방송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CATL 쪽 미국의 중국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규제 이야기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전기차 캐즘 극복 한국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해서 뭐 과거의 보조금 정도 2022년도 수준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차그룹의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11% 정도로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손질을 짧게 잡으면서 해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 받아보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현 매니저님 이번 달도 좀 목표가 계속 달성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좀 비중 있게 보시는 것 같고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테마나 업종들이 다 돌았습니다. 거의 다 지금 이제 돌고 있는 부분들에서 마지막으로 거의 제약바유도 신호가 나온 종목들이 있고 하지만 아직 신호가가 나오지 않은 업종 자체가 바로 2차전지 쪽인데 이거 주도주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예전의 어떠한 그 영광을 다시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도주라는 느낌보다는 우선은 한 한 개 분기 정도 한 두 달 정도 우선은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주도주라는 부분들은 전방 산업이 조금 더 확실히 좋아져야지 그걸 저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동안 워낙 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반발 매웠을 때 이런 형식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오늘은 꼭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드릴게요. 31만 5천 5백원 2차 목표가는 37만 8천 5백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공개방송은 4시 20분에 진행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든 종목들 다 올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손절 짧게 잡으면서 익적 크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4시 20분 공개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